안녕하세요 리그리입니다 자 오늘 어떤 방송을 찍을 거냐면 저희가 재밌는 예능을 한번 감상을 해볼까 합니다 스타라이트 보이지라는 예능인데요 한중 합작으로 진행되는 아이치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에린님께서는 중국에서 활동한 적이 있지 않아요? 드라마 촬영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저도 봤는데 방송을 본 건 아니지만 닌자 같은 복장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무도관 사제 역할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중국에서 지냈었어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시고 중국 음식도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중국 음식을 몇 개월 동안 계속 먹었으니까 심지어 중국 방송도 많이 봤겠네요 숙소에서 트는 게 다 중국 방송이지 저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인연은 없지만 무협 드라마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아이치 채널은 무협 사극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치에서 이렇게 예능 방송을 한다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제부터 쭉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 다 와니까 완전 글로벌한 거네 이렇게 보면 아기 얘기한데 막상 전사 느낌으로 막 하잖아 단 9명 울지마 울지마 진짜 무슨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이건 저한테 꿈같은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줄 주인공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얼굴 지나가는데 다 잘생겼어 얼굴이 이렇게 무한내는데 갑자기 슬펐다가 마네킹비를 막 지나가는 느낌이었어 어 이성경이다 이승기 응 어 대성 우리가 아는 한국 연예인들이 많이 나온다 방금 그분들도 9명이네 이 정도는 알아듣겠네 이 정도는 알아듣겠네 슬펐 저거 진짜 많이 먹었네 아 진짜? 맛있어요 커피샵탑이 메모 체크 메모 체크 떨리겠다 진짜 신기한 건 중국어가 능통한 것도 아닌데 웬만한 간단한 대화가 다 틀린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아 일본팀인가 봐 팀들이 계속 오는 거네 왜 다들 모르겠어 왜 유명한 애들인가 봐 왜 왜 청춘 유닛3 멋있다 동말링的人 아 왜 다들 모르겠어 왜 아 아 아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아 충청만화 속 주인공 같아 아 진짜 만화 속에 있는 그림체 같은 느낌 와 역시 자신감이 있네 자신감이 그냥 아주 오 오 근데 뭔가 배우같이 생겼어 오 와 연예인 오 뭔가 드라마 속에 나오는 스타놈같이 생기지 않았어 응 에이아야 오 에이아이 아니니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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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에이아이가 챙겼다 아 머리이긴 해요 오 에이아이 진짜 진짜 만화가 챙겼어 진짜 와 이렇게 생기면 어떤 사이입니까 에이아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어 한국인인가 보다 아 한국인 느낌이야 오 오 오 오 오 그냥 잘생김 이성적이네 오 최소 아이치 글로벌 아이돌 오디션 스타라이트 보이즈는요. 전세계 소년들을 대상으로 별빛 아카데미 입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2300명 지원자 그 중에 69명 뽑은 거면 와우 이제 예 쟤 로 스타 2 신능 2 1렴 available 제로 스타 아 등급석은 실력과 자질을 갖춘 연습생들에게만 허락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제로 스타 연습생은 등급석에 앉을 수 없으며 여러분이 앉아있는 대기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시원하다 제로 스타가를 눈이 날 것 같아요. 첫 번째 연습생 나와주세요. 첫 번째 진짜 긴장되겠다. BTS? 이름이 BTS야. 와우. 어려운데. 귀엽게 잘생겼네. 귀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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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민. 제일 좋아했네. 리액션 장난 아니다. 일단 롤모델을 굉장히 잘 잡으시네요. 음악적으로. 가산 점수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무대를 준비했나요? Beauty for the Bee. 그리고 저는 T. Top.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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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왠지 노래랑 춤 재는 canceled. 섹시. ensen. 섹시. Probably had a dream like that. 라운드 나승 Wed Persons 동행. guoga. 외프 풍미. november 라운드 마인드. 누가. 정말 춤 잘 출 거라 사실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기대할 만큼은 아니야 몸 사리는 느낌이 나서 쇼? 네 제로스타입니다 한국 한국 연습생이다 모델 워킹 모델 워킹 자신감은 1등이다 지금까지 긴장이 없어 전송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모델 출신이네 어떡하지? 안무가 워킹이야 안무가 워킹이야 왜 이 안무는 아 귀여워 원스타가 되면 쇼가 화가 날 것 같아 근데 난 원스타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나 일단 확신이 있어 본인 모델 어떤 것 같아요? 흐핳핳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학 저참했던 것 같아요 저게 매력이라니깐 제로는 아닐 것 같아 원스타? 은스타인 것 같아요 강력하게 잘하는 애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잘한다 각이 잡혀있네 아 무거운다 여태까지는 진짜 아이들을 느껴지는 시속까지지 최소화 올스타? 올스타는 아네 다음 연습생 나와주세요 왜? 누군데? 아까 주목받던 이 사람은 진짜 만화책 찍고난 거 아니야? 그냥 외모가 다 있는데? AI 같은데? 진짜 너무 잘생겼어 진짜 AI같은데? 나도 저렇게 생겼어 진짜 센터상이야 부러운데? 진짜 부럽다 나도 부럽다 괜찮은데? 솔직히 너무 잘생겨서 춤이나 노래가 안 될까 생각했는데 아니야 진짜 약간 무대를 즐기는 것 같아 진짜 이거 자체가 본인이 재밌는 것 같아 그냥 무대 보는 것 같아 그냥 무대 보는 것 같아 오빠 진짜 멋있어 와 이거는 뭐 그냥 무대 본 것 같아 잘했네 카메라 보고 있어 엔딩 포즈 엔딩 포즈 짱이다 엔딩 와 이거 대박이다 올스타임 그래 그런 줄 알았어 바로 데뷔해도 될 것 같아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당연히 다 올스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 저 팀은 빨리 보고 싶던 빨간 팀 자체 평가 투표 결과 자체 평가 투표도 있어? 자기들끼리? 어? 약간 내가 왜? 내가 왜? 이런 느낌인데? 와 이 노래 진짜 재밌네 이거 때문인가? 슈퍼 엠 Z 엠 Z Who's MZ? 팀명이 슈퍼 엠 Z야? 아 진짜 애기애기하네 귀여운 노래 하지 않을까? 귀여워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해 비스트 뷰티포 뷰티포 마이 걸 약간 추억이 많이 든다 맞잖아 어떡해 지금 어 심각해 어떡하냐고 대박 완전 이 난감해 어떡하냐고 애교를 좀 빼는 게 어때? 그니까 무슨 안무에 애교가 다야 지금 애교가 한 80% 돼요 순 지아 양 다 얘기하네 주어나오 구황펑펑 제로스타입니다 하아 짜이 하아 진짜 짜이 형이 너무 아픕니다 더 잘할 수 있어 이 정도 성장하는 속도면 진짜 가능성이 있어요 와 아 좋은 평가 받았네 2주 뒤에 다음 거를 안 볼 수가 없잖아 궁금하잖아 내가 오디션 MC 했었던 프로그램에서 나왔을 아 진짜 형? 인생의 오디션이야 인생의 오디션이야 오디션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오늘 또 여기서 만날 줄 몰랐네 저랑 데뷔 동기 분들이세요 아우 데뷔 동기야? 5년 차? 왜 왜 이렇게 됐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네 번째 오디션 프로그램이거든요 파이널까지 올라가고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도 달라진 게 크게 없었어요 아 금물이지 않나 음 우리 집이야 그 와중에 ppm 어머 그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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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으악 그래도 좋은게? 잘한다 움직임이 수준이 다르네 어 꽉 대서는 심사를 안하고 있는데 듣고 있어 나도 즐길게 확실히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력직 스멜이라고 하죠 경력직 스멜 기대서 한 개월 연습생 올스타입니다 어 그건 받았어 괜찮겠어요 앞에 바탈스틱 베이비 베이비 빅 밴 징패 어 2012년 què cleaning 마마 무대 그 무대 때문에 인정 인정 와 이게 12년됐어 이 곡이 그러니까 12년? 와 근데 폰타스틱 베이비는 지금 들어도 전혀 뭐 춤스럽거나 이런 느낌이 없잖아 지금도 트렌디하지 어 이거 괜찮다 어 근데 다들 아는 노래니까 다 좋아한다 나 바빠 지금 괜찮다 얘넨 무대에서 노네 저는 여러분이 즐겼으면 됐어요 전원 아 진짜? 나도 좋았는데 와 예쁘게 생겼네 아니야 가뿐하네 거zin 아니 쓸모가 너무 많아서 쓸모가 너무 많았대 팀에서 한명이 아크로바이트 딱 해주면 멋있거든 뭐야? 틀린 거야? 마이크 빠졌나 봐. 마이크 같은 거 빠졌나 봐. 아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해야 돼. 가야지. 얼른 그냥 찍어야지. 목소리 좋다. 얘 표정 좋다. 표정이 너무 좋아. 표정이 괜찮아. 실력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조금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무대 자체가. 허시롱 씨는 녹음해놓은 거를 틀은 것처럼. 오 진짜 나는 립싱크인가 그랬어. 진짜 MR을 깔고 알았어요. 너무 잘하셔서. 아니 A야. A야.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야? 올스타. 올스타 축하합니다. 올스타. 진짜 야만케 한 명 딱 나왔는데. 야만케. 뭔가 헝그리해. 야만케. 한국인. 안녕하세요. 연습생이네. 잘하네 그냥 표정도. 아니 근데. 근데 그냥. 그냥 무대 장악을 다 쳤는데요? 어. 어머. 춤을 잘 치시는데요? 지금 눈썹 올라가셨어. 지금 이게 라이브라는 거 아니야? 어머. 표정, 노래, 안무. 좋아하신다. 따지는 게 하나도 없네. 이제 드디어 즐길 수 있게 되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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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단하신 게. 하하하하. 이 정도 야만케 인정. 엔딩. 엔딩 표정까지 많은 것 같아요. 하하하. 진정한 야만. 하하하. 이준영 연습생. 올스타지 뭐. 올스타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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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이돌 느낌이네 그냥. 아우. 팬도 왜 저렇게 많다고. 잘생긴 잘생겼네. 인터넷. 하하하하. 잘하는 표정이나 저런게. 잘하는데? 하하하하. 잘하는 잘했는데? 모래를 잘한다. 올스타입니다. 아. 올스타. 올스타. 쓰리스타. 내가 하하하하.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 기대됐어. 그래. 스키 닮지 않았어요? 스키 약간 있네. 스키. 어. 수닝하오. 수닝하오. 스키 닮았어. 실력이 있다고 할 정도면 이건 기대할 만한. 그러니까 아까. 너 올스타 받으면 어느 자리 갈 거야? 이랬잖아. 당연하다는 듯이. 하하하하. 어. 표지가 너무 좋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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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네. 노래를. 어. 진짜 잘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올스타. 템에 어디 앉을지 보고 있었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발성이 진짜 좋다. 노래를 되게 시원하게 불러. 하하하하. 근데 춤도 되게 파워풀하고. 하하하하. 오우. 와 올스타. 다 나올 것 같아. 누가 한 거야? 되게 좋아한다. 잘하면 좋아하지. 써 먹어야 하니까. 하하하하. 염스앤 친구들 다들 보셨죠? 이게 바로 무대 장악력이에요. 하하하하. 완전, 완전 칭찬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연을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귀요하고 눈하고 다시 즐거웠어. 아. 3명 다 올스타들입니다. 역시 3명 다 올스타야. 난 얘네 무대가 엄청 다들 기대하고 좋아하길래 얘네 무대 할 것처럼 하고 다 마르듯이 그게 걱정했어 아까. 어? 형 어떻게 해야 돼? 밀어내기. 자체 평가 투표 점수로 잔인하다. 그래서 투스타가 밀리는 거야? 이건 뭐. 어려운데? 자기가 밀어내는 거야? 자기가 가서 나오라고 하는 거야? 와우. 이렇게 끝난다고? 설마? 끝나는 거야? 뭐야? 잠깐만. 끝났어? 야! 다음 편에다. 이렇게 끝났다고? 와 이거 진짜 재밌다. 나도 모르게 숨을 계속 참게 돼. 그리고 지를 땐 계속 지르게 되고. 자 이렇게 영상 진짜 재미있게 봤는데요. 다음 거 진짜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진짜 혈압올라. 이게 러닝타임이 짧지가 않아요. 이게 2시간이 넘는데. 우리가 계속 몰입해서 봤다니까요. 그래. 이게 약간 희노애락이 다 들어오는데. 희노애락이 다르네. 자 이 정도로 우리 영상은 이만 마칠게요.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뿅.